진실한 고향 봄날의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날이 쬐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 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먼 적에 선 우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뒷눈 위에 흰 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두 걸음 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땅바구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세물 되는 걸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뒷눈 위에 흰 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두 걸음 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땅바구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세물 되는 걸 네 예 2014년 통합진보장이 해산되고 먼 길을 돌아가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가야할 길이 많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나는 옥상 속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들 지금도 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수많은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목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목상 사랑도 명예고 이름도 담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새 봉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 날이 올 때까지 경과 보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년의 행위를 오늘까지 해서 2월 8일에 거쳐서 드렸습니다 학생기에 7월 6일 8일 날 정국도당 구성회를 또 구성해서 이후에 4차례의 수요를 거쳐서 오늘 논의하게 될 유명한 유명한 상대한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원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서명받을 수 있는 몇 명인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 10,000만 폭포능력을 개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 정치시대 자주와 평정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심으로 최민주당 경국도당 당당 준비의원의 결성을 전환합니다 오늘의 발족선언은 의사, 동민, 인민, 녀석, 선명 학생의 직접 정치를 실험하여 새로운 직구 정치의 시내로 돌아가자는 주사적 선언입니다. 오늘의 발표 선언은 지난 직구 정치의 뼈압국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방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원 주체의 정답 방원이 지역과 현장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려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전진하는 결의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발족 선언은 즉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장정의 서곡입니다. 경북은 반세기 넘는 동안 거구 보수의 철옹성이 되어버린 즉폐세력의 본산입니다. 즉폐청산의 진정한 끝은 경북을 진보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폐세력의 본산을 맨 앞장에서 허물어버리고 민중 주도의 사회 대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73년 분당과 4대 군료, 한미동맹으로 정철된 즉폐를 청산하고 전쟁위기 없는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적 민주국가, 통일번영국가를 건설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비중규직은 차고 넘치며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으며 일상적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치를 청산하고 비중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당으로 여기는 비중규직 철폐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농업을 포기하는 기막힌 일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농민을 외면하는 정치, 생존을 위해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려 95%가 폐업을 반복하는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흡수적, M4세대 등 포기만을 강요하는 청년의 깊은 좌절을 희망으로 3중, 4중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 자신의 권익이 보장되는 직접 정치가 실현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세 민중정당 경북도당준비위원회는 이런 결렬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당과 노동조합, 농민, 청년, 여성 등 국군안연대를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로 상호 발전하는 민중정치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정당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당의 기초조직인 분해가 살아 움직이는 당원의 당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당 활동은 분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앙당에서 분해에 이르기까지 막히지 않고 소통하는 건강한 당 당원의 힘으로 살아 움직이는 당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현장과 광장, 여의도를 연결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1,700만이 촛불혁명에 참가했지만 개혁입법 하나 통과되지 않는 국회 죽자고 싸우지 않으면 국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광장의 힘으로 결집하고 광장의 분노와 열기가 여의도로 흐르는 새로운 정치인 광장정치의 당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진보 대단결로 승리하는 당입니다. 새로운 당은 끝이 아니라 대단결을 실현하는 첫 박을 끌음입니다. 상층의 몇몇의 기대는 단결이 아닌 아래에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핏담으로 단결을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당은 투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되는 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대한 단결의 해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 민중정당 경북도당 장당준비위는 270만 경북도민이 함께 새로운 직접전치시대 진보 전치를 약속합니다. 2017년 8월 27일 새 민중정당 경북도당 상당준비위원회 발기융운동 이렇게 제안의 문입니다. 상당 발기선언문인데 대응, 마음이 들죠? 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해 없으시죠? 네. 재청하시죠? 네. 예. 상당 발기선언문 채택을 만장결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 신청 박수 상당자입니다. 예. 이제는 각오로 달려갑시다. 예. 두 번째 안건을 상당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채택의 권입니다. 제안 설명은 이분이 동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분이 동지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규정은 크게 6개장 그리고 부치고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장 총책은 예. 일단 가침은 사임진경당, 정복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입구성과 창당결차 그리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이 제일 중요한 청책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당준비위원회는 자주와 성덕을 구현하는 정당, 노동자, 정민, 균민 등 민중들이 주인되는 정당, 직종 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주의 원리들이 살아돈지는 정당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도당 창준이 모든 조직화 활동은 발기 취지민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3조 적용 시안은 이것은 중앙장을 창당하고 창당이 완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도당 창준이가 소멸될 때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2장에는 발기인과 위원장 발기인 대회에서 조치를 하면 창준이의 법적 대표가 될 것입니다. 운영위는 구성은 도당 창준위원장, 도당 창준이 부위원장, 사무처장, 강지원의 창준이 위원장 모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조 운영위원회 권한은 도당 창준이 위원회 최고 의사 결정 직원으로서 일반 창준이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 거라고 본인의 해석도 하십니다. 그리고 3부지스페인 위원회 구성 60조에 있습니다. 구성은 도당 창준이 위원장, 4부지스페인 위원장, 4부지스페인 위원장 등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조 3호철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조에는 우리 활동가능이 있어서 각 부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자 우리의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지도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어떻게 가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런 마음과 각오로 한 말씀 잠깐 듣고 진행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발족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거기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달여 정도를 경북 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좀 따라 다녀봤습니다. 아무튼 경북,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만 우리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보수 세력들의 마지막 근거지가 이 동네가 대구 경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거지에서 우리 새로운 진보 정당이 꽃을 피우는 순간 자주민주, 통일 그리고 평등, 평화 세상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비록 부족하지만 힘있게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대표님, 부위원장님 뒷받침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발족식에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민중 정당을 경북 지역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정말 분명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북이 적폐 세력의 보수고 보수 세력의 아성이고 본사이란 말 이제는 정말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때 명렬하는 그런 당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 민중의 직접 정치로 꽃피우는 그런 세상까지 여러분들 같이 당을 만들어주시기로 하신 분들과 함께 제대로 당을 정말 만들어서 그런 세상 만드는 날까지 힘차게 함께 나아갔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당당하는 그 시점까지 이래서 정말 창준이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새로 선출된 우리 위원장 동지를 의장석에 모시고 나머지 한 건을 다루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게 맞죠. 그렇죠. 네. 우리 윤곤선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장석으로 앉아주십시오. 네. 재력관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임시의장을 맡으셔서 애써주신 우리 이광춘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은 안건은 안건 4번, 4번 안건 창당사업계의 확정의 건입니다. 여우수 동지께서, 애기 동지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수의 반갑습니다. 여우수입니다. 상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상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창당 사업계획은 상당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상당은 직권을 위해서 상당합니다. 금방 확정된 선출되신 지도부 세분을 잘 모시고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아니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집회계획을 청산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사업의 첫 번째는 당당부를 잘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체, 당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간부를 잘 마련해서 경북도당에 맞는 당적 체계 사업을 하기 위한, 상당을 하기 위한 당적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시다시피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 주인되는 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대중이 당과 잘 결합할 수 있는 체계 또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위원회,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등등 부문위원회를 전부 다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행하는 행물로 되는 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로 위의 큰 발음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새 물 되는 건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고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두 걸음 되는 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로 위의 땅 바둘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새 물 되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두 걸음 되는 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로 위의 땅 바둘이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내 이름 맑은 새 물 되는 건